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공주님 한 분 데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카톡 닉네임을 본 소개팅 남자가 바로 도망을 갔어요 바로 공주 이건데 이게 정말 이상해요 친구가 저더러 등신이라며 욕을 합니다 언제 카톡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안에서 까였어요 이번 주말에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소개 남자가 진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깠습니다 바로 제 카톡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얘도 똑같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야 너 안그래도 기회가 되면 내가 이야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카톡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놓는 사람들 중에 정상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니가 이상한거지 등신아 이러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카톡 이름을 본명으로 안 해놓으면 정말 이상한가요 그 카톡 이름이 공주인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제가 공주인가요 농담이구요 그냥 뭐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서 그 양옆으로 하트까지 있는거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죠 이게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면 진짜 죄송하지만 저하고는 결이 안 맞는 분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요. 신뢰인 걸 알면서도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게 서로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에? 어떤 부분이야? 제가 공주공주거려서? 그건 농담이었어요. 저는 카톡 이름 정도는 본인 이름으로 해두는 사람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카톡 이름 아무렇게나 해두는 사람 많잖아요. 뭐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시다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서 잠시. 저도 이거 보고 제 걸 확인해 봤거든요. 저야 하면 늘 제 이름이었고 다른 사람들 거 쭉 보는데 한 300명 중에 한 20명 빼고는 다 본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상한 그런 거. 거의 대부분이 자기 본명이었어요. 댓글 1번 솔직히 이걸 보고 제정신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반대로 남자가 왕자, 황태좌 이러고 있으면 어디 무서워서 만나보기라도 하겠습니까? 이건 미친놈이고 절대 제정신 아니다. 괜히 만났다가 나한테 들러붙으면 내 인생 다 져진다. 쓴이는 안 잃을 자신 있냐고. 알겠어요? 남자는 그걸 느낀 겁니다. 위협 네 댓글 황태좌. 솔직히 본문만 읽었을 땐 아니 공주가 왜 한 번 만나보기라도 하지 싶었는데 이거 보니까 바로 한 방에 납득이 됐어요. 절대 안 만나지. 2번 나도 그래. 남자가 좀 과하다 싶었는데 이 댓글 보고 바로 납득 당했다. 3번 남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쓴이 나이가 뭐 10대 아니 20대 초반도 아닌 것 같은데 보자마자 바로 진짜 개크켐 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하트 공주 하트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내 친구가 저러고 있어도 개쌍욕 박았지. 해크켐이라고. 4번 어? 그래서 짐이 잘못한 것이라도 있다는 것이냐 지금? 2번 이거 본인 이름이 아닌 건 그냥 핑계고 단어 문제 같은데요. 거기다 상대방이 물어봤는데 바로 온 답장이 제가 공주니까요. 이걸 반대로 제가 왕자니까요. 이거 아니냐고. 너무 쎄하지 않겠냐고요. 미쳤다 싶은 거지. 레드클 아이 진짜 개싫다. 친구가 공주공주거리듯 실을 법한데 그 앞뒤로 하트까지 있다고? 당연히 도망쳐야지. 2번 솔직히 이거 카톡 보자마자 바로 헐 미친 이러고 차단 박아도 되는 건데 정중하게 그 이유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다니 그 상대방 남자 되게 매너 있다. 3번 예를 들어서 자기 본명이 장원영이면 카톡 이름의 장원영, 원영, 영 이런 정도는 대부분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뭐 원빵, 영이, 원영, 원영공주 이런 식이거나 공주, 애기, 하트 또는 고양이 이모티콘 또는 개뜬금 없이 영어 이름 샬리, 제니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놓는 애들 대부분이 정상이 아니야. 혼미해. 이상했다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술 오지게 좋아하고 명품 집착하고 때로는 해폭에 어플 같은 걸로 가볍게 남자 만나는 것들 말이죠. 그 대부분이 카톡 이름 본명 아니고 딱 저런 걸로 해두더라고. 자기 이름 하나 떳떳하게 못 밝힐 정도로 캥기는 거지. 이거 분명 과학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들 확인해 보세요. 내 댓글. 미친. 이거 그래 대충 뭔 느낌인지 알 것 같다. 2번. 이 댓글은 무편집입니다. 카톡 이거. 난 미국에 있을 때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이름으로 해놓고 한 번도 안 바꿨다고. 이름 못 밝힐 이유 없고. 아니 애당초 내 번호 아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일도 9년 동안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술지라서 술도 1년에 5번도 안 마셔. 뭐 명품은 좋아하지. 근데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명품 싫다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 없다고. 어플 같은 거 안 하는데. 그래 뭐 이성 가볍게 만나는 거 나는 문제없다고 봐. 인생을 살면서 뭐 무조건 무겁고 무겁게 어렵고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건가? 아니잖아. 캥기는 거 하나 없는데 카톡 이름 좀 영어로 해놨다고 별소리를 다 듣네. 그지같게. 돼 될까요? 아 이거는 영어 이름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외국에 다녀온 적도 없는데 완전 개뜬금 없이 저런 걸 해놓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 아 문해력 왜 이러냐? 외국 한 번 다녀온 적 없는 남자가 카톡 이름의 데이비드 이러고 있으면 너 그게 정상으로 보이냐? 4번. 쓴이 화를 내거나 아쉬워할 거 하나 없어요. 님도 그냥 왕좌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왕좌님. 5번. 이거는 본명의 문제가 아니고 공주가 문제인 겁니다. 가끔 이런 것들 보이는데 아니 미친 유아 퇴행도 아니고 저런 거 같아. 그지같다고. 6번. 아니 근데 쓴이 나 궁금한 게요. 쓴이 카톡에는 뭐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거래처 주변 어른들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헐. 7번. 왜 그러긴 그것만 봐도 성격이 바로 상상되잖아요. 자기의 넘치고 관종에다가 무조건 떠받더러 모셔야 될 것 같은 딱 그런 느낌. 거기다 직장인이라면 철 하나 안 든 빌런 느낌도 나고 말이죠. 친구가 그렇게 부른다. 공주라고?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정말로 네 동성 친구 중에 너를 공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이야? 8번. 공주에서 1차 흠칫. 제가 공주니까요. 2차 불길.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서. 3차 대충격. 이거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넌 하는 거지. 나여서도 튀었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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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벌써 3년 전이구만. 그 회사 초년 때 아니 사회 초년 때 처음 입사했던 그 스타트업 회사 대표 카톡명이 칸. 군주. 이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칸만 써놓은 게 아니고 그 옆에 가로 해가지고 군주. 이게 같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사가 자기가 키우는 도베르만이랑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칸이라고 하는 게 이 개 이름인 줄 알았지. 그러다 하루는 대표가 개를 회사에 데리고 왔는데 내 딴에는 사회생활 열심히 한답시고 아이고 야 니가 칸이구나. 안녕? 아이고 고놈 참 잘생겼다. 칸. 이 지랄하면서 막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이때 개 목걸이를 보니까 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칸은 대표가 자기 스스로에게 붙인 닉네임이었던 겁니다. 그날 대표의 그 싸늘한 눈초리. 절대 잊지 못해. 여하튼 그 대표도 싱글이었는데 여기 공주 쓴이랑 잘 맞을 것 같아. 야 군주와 공주라니. 그지 같다. 내 댓글. 군주와 공주. 괄호하고 군주 써둔 거 진짜 싫다. 오글거려. 10번. 아니 옛날에 중학생 때 페북 별명에 공주라고 해놓는 애도 진짜 한심하게 보였는데 쓴이는 그런 중고등 애도 아니고 나이를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왜 이러세요. 진짜 이거 오글거리고 어디 사람 모자라 보인다구요. 11번. 야 이 미친. 야 그런 남자가 나는 왕자한 주임 하트 이러고 있으면 너는 좋다고 만날 거냐? 만약 그렇다면 네가 하는 거 인정한다. 꿀꿀꿀꿀. 12번. 쓴이 친구.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오지게 패버리네. 그동안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꿀꿀꿀꿀꿀. 13번. 공주도 그지 같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르침 이런 거 해놓는 인간들이 제일 그지 같아. 하나같이 그렇더라고. 겉과 속이 다르고 내로남불의 끝판 왕들이었어요. 14번. 사회인인데 카톡 이름이 본명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 자유니까. 그런데 카톡 이름이 가로? 아니 하트 공주 하트다. 이걸 보고 바로 드는 느낌은 헐 미친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지능이 많이 떨어지나? 아니면 사회성이 하나도 없는 건가? 아이고 무서워. 말도 섞지 말아야지. 딱 이겁니다. 되겠군. 아니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대화하는 턱만 봐도 대가리 텅텅인 게 다 티가 나요. 설마 진심으로 본인을 공주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 거야? 야 뭐 일반화를 하면 안 된다라면 할 말 없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쎄해. 왜냐하면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렇게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은 그렇게 깠어요. 얼굴로. 막 성형을 너무 많이 했다. 칼을 대가지고 코가 녹았다. 광대가 저게 뭐냐? 귀신 잡아먹었나? 이러면서 진심으로 혐오하고 여자 연예인들을 극혐하던 애가 있었는데 정작 걔는 더 했거든요. 이마가 완전 호빵이고 눈 밑에 그 뭐야? 애벌레 두 마리 붙어있고 입술은 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막 엄청 큰 거 막 그 다음 입꼬리 이상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랑 턱이 그 뭐야? 그 즉각 삼각형을 거꾸로 엎어놓은 모양이었어. 자기 얼굴은 생각을 안 하고 연예인 얼굴은 그렇게 까더라고 그래놓고 자기 닉네임이 꽁꽁 공주였습니다. 공주도 아니야 얘는. 공주야. 공주.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나 이거 너무 싫은 게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카톡 닉네임이 자기 이름이 아니고 이상한 영어 그것도 격언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 I can do it 같은 거 이런 걸로 해놓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야 뭐하냐?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야. 어? 이게 누구지? 해가지고 카톡 대화창 말고 앞에 닉네임 보는 거 있죠. 뒤에 찾아보면 그냥 이름이 없어. 그냥 I can do it이야. 아니 누구야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야 너는 뭐 친구도 못 알아보냐? 선배도 못 알아보냐? 이러는데 아니 지가 I can do it인지 don't can do it인지 내가 알 게 뭐냐고 진짜 거지 같지 않습니까? 이거?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니 그럴 거면 나 누구누구다 처음에 말이라도 하던가 거기다가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게 I can do it 했어 몇 마디 했어 대화창 나가서 나중에 I can do it이면 어 그놈이구나 하겠는데 또 바뀌어 있어 I know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그지 같다 감사합니다